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LA 다저스의 전설 토미 라소다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라소다는 생존에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멤버였습니다. 심장 질환과 싸우고 있었던 라소다는 월드시리즈 6차전 때 경기장을 방문해 다저스가 자신이 이끌었던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하는 장면을 두 눈에 담은 후 급격히 나빠져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라소다는 다저스가 자랑하는 전통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저스는 과묵하기로 유명해서 더 콰이어트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월터 올스턴 감독이 1954년에 부임해 무려 23년 동안 팀을 이끄는데요. 1976년 정규 시즌 4경기를 남겨놓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에 삼루코치였던 48살의 토미 라소다가 다저스의 새로운 감독이 됩니다. 재밌는 건 라소다가 과묵한 올스턴과는 반대로 정말 시끄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라소다는 감독이 된 지 22년째였던 1996년 6월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한 달 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에 빌 러셀이 새로운 감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저스는 1954년부터 1996년까지 43년 동안 딱 두 명의 감독이 팀을 이끌었던 겁니다. 라소다의 풀타임 첫 시즌이었던 1977년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그러나 양키스에게 6차전에서 지게 됩니다. 다저스는 이듬해에도 월드시리즈에 올랐지만 또 양키스에게 6차전에서 지게 됩니다. 1977년 6차전에서 레지 잭슨에게 초고홈런 3개를 맞았던 다저스는 1978년 6차전에서도 잭슨에게 홈런을 맞습니다. 하지만 라소다의 다저스는 발렌수엘라가 신인 싸영상을 따낸 1981년 또 양키스를 만나 이번에는 6차전에서 승리하고 1965년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렐 허시아이저가 맹위를 떨치고 1차전에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던 커크 깁슨이 데니스 에커슬리를 상대로 대타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린 1988년에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엘 아수다는 역대 22위에 해당되는 1599승과 월드시리즈 우승 2번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500승 우승 2회 감독은 2728승과 월드시리즈 우승 3번의 토니 라루사, 2003승과 월드시리즈 우승 3번의 브루스 보치, 1702승과 우승 2번의 테리 프랑코라입니다. 그리고 1892승의 더스티 베이커와 1551승의 벅슈 월터 2명만이 1500승 이상을 거두고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는 감독들입니다. 라소다 감독은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양아들만 수백 명이긴 했지만 1994년 박찬호 선수가 처음 입단했을 때 각별히 챙겨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결승전에서 만나 편파 판정으로 패했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사람도 토미 라소다였습니다. 라소다의 시대는 피터 오말리 구단주와 함께 다저스의 자체 생산 능력이 정점을 찍었던 시대였는데요. 라소다 감독의 시대 다저스는 1979년 릭 서클리프, 1980년 스티브 하우, 1981년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1982년 스티브 섹스, 신인왕 4연패를 하더니 다시 1992년 에릭 케로스, 1993년 마이크 피아자, 1994년 라울몬데시, 1995년 노모 히데오, 1996년 토드 홀렌수워스까지 신인왕 5연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8명의 다저스 신인왕 중 9명이 바로 토미 라소다 시대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라소다의 공도 컸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라소다는 좋은 감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수의 투혼을 이끌어내는 감독이었지만 그만큼 혹사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좋은 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자들 앞에서 도망만 다녔던 투수에게 이제부터 널 불독이라고 부르겠다. 가서 타자를 물어뜨더라. 라고 했던 오렐 허시아이저.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형이자 허시아이저의 뒤를 이어 다저스의 에이스가 된 라모 마르티네스 모두 라소다가 조금만 더 관리해줬더라면 훨씬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라소다는 프레드 클레어 단장과 함께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고 빌리빈의 오른팔로 빅마켓 구단에 도전했던 폴 디포데스타를 몰아내는데 앞장섰고 자기가 다저스에 입단시켰으며 팀의 간판 선수가 된 마이크 피아자가 1억 달러 계약을 요구했을 때도 반대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가비로부터 왜골수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고집이 지나치게 셌고 베테랑이라고 존중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다저스였고 다저스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갔으며 비록 치이스 어틀리를 설득하지 못했지만 다저스 입단을 고민하는 선수들을 만나는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라소다가 보여준 열정과 화려한 쇼맨십은 다저스를 명문구단으로 만들고 다저스를 인기구단으로 만들었으며 전에는 없었던 캐릭터의 감독을 창조해냈습니다. 1927년 9월 28일생인 라소다에게는 1927년 11월 30일생으로 40년 직이었던 빈 스컬리가 있는데요. 스컬리 역시 불과 이틀 전 76세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은 스컬리가 다저스 중계를 처음 시작하고 라소다가 22살에 마이너 투수였던 1950년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지인 다저타운에서 처음 만나 절친이 됐습니다. 라소다는 1948년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본인이 15회 말에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는 것으로 15이닝 완투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요. 라소다는 고무팔로 유명한 좌한이었습니다. 라소다에게 불운했던 건 당시 다저스가 1956년 초대 싸이 형상을 따내는 돈 뉴컴처럼 1947년 제키 로빈슨을 데뷔시킨 후 뛰어난 흑인 선수들로 가득 찬 팀이었다는 겁니다. 1955년 27살이 되어서야 메이저리그 첫 선발등판에 나선 라소다는 그러나 1이닝 2볼렛 3폭 2 1실점에 그쳤고 경기 후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이때 다저스는 라소다를 대신해 19살짜리 신인 좌한을 데뷔시키는데요. 바로 샌디 코펙스였습니다. 라소다는 훗날 이에 대해 내가 코펙스였으니까 순순히 내려간 거야 라는 농담을 합니다. 시즌 후 다저스는 켄자시티 어슬렉틱스로 라소다를 보냈고 1년을 더 뛴 라소다는 결국 4패 6.48의 성적으로 은퇴하는데요. 하지만 라소다에게는 특출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발한 표현으로 상대 선수 또는 심판에게 야유를 보내는 능력이었는데요. 은퇴 후 스카우트와 마이너리그 코치 감독, 메이저리그 코치를 거친 라소다는 양키스 마이너리그 코치 시절 랄프 후크를 만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듣습니다. 내가 선수들을 인간으로서 대하면 그들은 너를 위해 슈퍼맨이 되어줄 거야. 그때부터 메이저리그 감독을 꿈꾼 라소다는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공을 던진 후 20년이 지난 1976년 다저스의 감독이 됩니다. 라소다는 요기베라와 더불어 가장 많은 명언을 남긴 야구인인데요. 아이 블리드 다저블루,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흐른다와 함께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같은 지금도 회자되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라소다의 명언은 따로 있는데요. 불가능과 가능을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의 투지다. 생각해보면 실패한 좌완투수에서 다저스의 전설이 된 라소다는 인생 자체가 투지였던 것 같습니다. 템퍼베이 블레이크 스넬이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빠르게 교체되는 장면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즘 선수들에게 넌 해낼 수 있어를 외쳤던 라소다 같은 감독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푸른 피가 흐르는 다저스의 영원한 2번,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